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한반도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씩 도와주면서 개인 국경선을 따라 위치한 북한을 연명시키는 것만큼 남는 장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든 중국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북한이 몰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에게 북한 지원은 일종의 체제 유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북 제재가 북한을 옥죄고 벼랑 끝으로 밀어넣겠지만 북한 정권이 몰락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2018년 북한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4.1%를 기록함으로써 21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대외 교육은 전년 대비 48.8%나 급락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든 북한은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결국 핵을 실전에 배치하는 데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될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 이런 문제를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단서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미래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잘 관찰하면 단서나 징후를 잡을 수가 있죠 그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은 지난 2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주목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남측 낭만주의자들의 기대와 환상을 부풀리면서 평화공세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얻어왔습니다 그들이 구사하는 협상의 목표는 남측의 방위능력을 무력하게 하고 현재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2018년 10월 이 정부는 북한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5개 분야를 합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죠 지상적대행위중지 이거는 뭐 괜찮습니다 나머지 4가지가 문제입니다 해상적대행위중지 공중적대행위중지 DMZ 내 GP 철수 한강하구 공동이용 이 4가지는 모두 다 우리 안보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독소조항들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강행했습니다 이 조치들은 딱 한 가지를 목표로 합니다 한국의 방위능력을 무력화한다 두 번째입니다 비핵화 협상을 믿기로 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지시키고 한미군사력을 크게 후퇴시켰습니다 지금 3대 한미연합훈련은 모두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불과 지난 1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 조치가 목표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한미동맹의 이완과 한미방위능력의 저하 세 번째입니다 거친 표현으로 한국인을 모멸하거나 협박한 일이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느끼시죠? 김정은은 7월 25일 원산에서 북한판 이스카르 카데르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면서 직접 남조선 괴멸, 위력시위, 사격,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 등과 같은 거친 표현을 억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두 가지 요건을 충독시켜달라는 겁니다 한미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스텔스기 도입을 중지하라 이런 협박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치가 갖고 있는 북한의 목표는 한국인들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과 협박과 이의 반대급부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신들이 한국 정치에 개입할 힘을 갖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거친 표현으로 몰아붙이는 일을 예사롭게 실천해 옮기고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 김정은의 신년사와 평창 동계올림픽 장가를 계기로 남북 대화국민이 조성된 이후에 한동안 거친 대남비난을 피해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최고인민의 시정연설 지난 4월 12일은 한국의 양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시를 할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이후 강도를 더욱 높여 북한의 대남비난은 지난달 30일 전격 성사된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해동을 계기로 중단된 탓였지만 이달 중선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비난의 이면에는 너희들이 우리 협조를 얻지 않고서는 선거에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조치가 북한이 의도하고 목표하는 것은 남한 정치에 개입해서 친북 성격의 정권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린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 세 가지 조치들 한국의 방위능력 무력화, 한미동맹의 약화, 한국인들이 향한 위협과 반대급부는 더욱 커져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북 성격의 정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북쪽은 내심,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책략과 공작과 술책의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진 그들은 한국 정치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업무를 꾸밀 것입니다 북측의 도움으로 등장한 남측 정부는 평화북리기 조성,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체계를 서두를 것으로 봅니다 북측은 강원 양면을 구사할 것입니다 한쪽은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른쪽은 그와 반대로 뭔가 협박을 동원하겠죠 네 번째입니다 협박을 일삼음으로써 계속해서 경제적 혹은 군사적 혹은 정치적 대가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입니다 한쪽은 핵을 갖고 있고 다른 한쪽은 무방비 상태에서 핵을 가진 쪽의 요구, 거친 요구, 지속적인 요구는 강력한 협박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점점 위협에 대해 치료해야 될 비용, 치료해야 될 반대급부의 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협박에 지쳐가는 국민들에게 남쪽의 친묵적인 정부는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하자고 국민들을 적극 설득할 것입니다 이것이 위장평화이고 기만평화임을 아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평화는 항상 설득력이 강한 용어이기 때문에 다수 국민들을 쏘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에 의하지 않고 말에 의해 지탱되는 평화는 결국 전체주의자들의 재물이 되는 것을 뜻함을 알아차린 날이 올 것입니다 여기서 전체주의자의 재물이란 것은 전체주의자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한국인들은 자유와 생명과 재산과 인권과 기본권을 유지할 수 있는 현재의 체제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